경상남도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총 1억 5천 8백 5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근로자 자녀 중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154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난 1996년부터 시행돼 2015년까지 1,861명에게 2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